인스타그램 소스 먹어볼께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참깃 치즈 소스를 찍어서 치즈 소스 양념장 오징어 골고루 오징어 now you don't have to put up here was the first bite pretty excited mmm this chicken tastes really good too i love the chicken so I like it so I can go in a little while but a lot of you can go in a very hot light so I have a little bit of a lot of rice so I think that's a good small bread 엄청 바삭한데.. 뭔가 더 맛있어.. 더 맛있지만 잘 먹으면 더 맛있다.. 참고로 건강하셔서 감자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너무 맛있는데 빨리빨리 깨끗한 계란 닭다리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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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양념이 좀 더 잘어울라요 땡큐 저는 매운 마늘을 먹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어야겠다. 이 부분은 데코 마늘을 먹기 때문에 quite a lot of fun. 이 부분은 여러가지 COMMUNITY. 하나, 둘, 둘. 하하. 어짜쩝쩝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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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맛있다. 치킨. 계란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매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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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파이밍을 먹고 싶었어요 와우 너무 맛있다 맛있다 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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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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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